오늘 먹을 음식은 만둣국입니다 그릇이 뜨거워가지고 만둣국이에요 만둣국 보이시나요? 아이고 잡으려는데 이거 모기한테 한 대 맞았어 모기한테 한 대 맞았어 이거 아 잠시만요 아 이것도 아이고 늘 아 좀 애매해 이게 왜 왜 이렇게 죽으면 못 잡지 이거 왜 이럴까 움직여 아 됐다 됐다 아이고 요새 생방입니다 모기한테 맞았어 이거 아 계란도 듬뿍하니 넣었어요 음 바쁘게 한 개 아 류다님 초콜릿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좀 많이 싸돌아서 오늘은 이제 집에서 좀 쉬려고요 음 음 음 아 치면 쓴가봐 오늘하고 좀 얼굴 부은 것 같아 왜 이래 보지 아 저 나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다 못 읽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친이 살았네 음음 오늘 야간에 운동하러 같이 같이 운동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음 음 음 저기 쭉 수목원 한번 걸어다니라고 음 음 음 한국 먹방이구요 용사라는 닉네임은 음음 음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음 음 음 차맹님님 초콜릿 닥스에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이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음 음 음 음 아 그릇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 음 음 아 진짜요? 지금 나는 좀 천천히 먹고 있는데 저는 직업이 용사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처리하고 있죠 음 오늘 저녁에 원래 주말에는 생방송이 없어요 아 근지러워 아 목이 진짜 음 아 순빵꾼이 초콜릿에서 감사합니다 국물 낼 때 그냥 콩나물 좀 넣어봤어요 콩나물 토박 당근 그리고 이제 팽이버섯 팽이버섯 넣고 마지막에 계란 딱 넣었죠 음 아 아 뜨거워 알람이요? 알람이 음 이게 모발이 좀 이상해 이게 알람이 막 됐다 안됐다 막 그래요 음 음 만두국 먹방입니다 음 만두 아 카메라 진짜 진짜 카메라 진짜 내가 어떻게 뭐 바꾸던가 해야 되나 이 카메라 이번엔 만두국 음 직접 만들게요 음 아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아 티가 쭈글쭈글 안 지 얼마 안 됐어 빨고 나서 막 막 구겨 나서 그래 로켓님 초콜릿 따서 양사합니다 이거 먹고 녹화 방송은 잘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도 한입 자 카메라야 안녕히 카메라 요새 말 안 뜯기 시작했어 아 내가 직접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새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 카메라가 사춘기인가 아 진짜 어떡하지 진짜 이 카메라 잘 보이시죠 눈물이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음 아 내가 빨리 먹는 게 문제구나 음 음 음 아 카메라가 요새 말을 안 돼 애가 사춘기 사춘기 음 음 음 아 승관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조야시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아 눈 밑에 눈 밑에 모기가 한 대 때려가지고 하 아 모기한테 한 대 맞았어 아 근지러워 죽겠다 진짜 아 긁으면 더 나는데 아 아 음 음 음 아 항상 재밌게 봐주신다니 너무 고마워요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요 저는 저는 근데 좀 김치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호박업자님 초콜릿 14개 감사합니다 음 아우 뜨거 어우 뜨거 오우 계란 노른자 음 녹방 최근 거 녹방 최근 거는 유튜브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녹방 최근 걸 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은 나 이제 컴투를 써야 돼가지고 음음 눈이 따갑진 않은데 근지러워 눈 밑이 음 음 음 음 음 아 전 계란 좀 좋아해요 음 계란은 그누보다 다 맛있게 먹는 그런 거 아닌가요? 음 음 음 음 백악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맛있다 진짜 속이 따뜻하이 근데 후식 먹방은 녹화 안쳐요 와 진짜 잘 먹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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